정말 마찬인데 이 새끼? 아니 붕.. 붕베 받아 붕베 붕베 받아 붕베 예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저 눈형이 갖고 있어요 눈형 저 눈형이 갖고 있어요 눈형 왔어요 템..템 돌려드려 뿌려주세요 좀 뿌려주세요 어 제 템..제 템 좀 쥐서 제 템..제 템 좀 쥐서 제 템 뿌려달래 그거 조심하세요 거기 그 총..총 들어가는 위치야 거기 이거 키 뭐지 키? 키? 말하는 키 브이빌이빌 브이빌이빌 아 그 상자 안에 다 했어요 상자 안에 그거 누르고 말해야 될거야 상자 안에 다 있어요 상자 안에 들렸어 들렸어 일단 빨리 이거 템 옹겨야겠다 죽기 전에 아 나도 마이크를 다음 방송 되면 켜놔야겠네 나 샷건 총알을 더 만들어야겠다 이거 완전 하지만 화살 없지 화살 그 의료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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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료킷? 형 의료킷 없네 하는데 그 주사기 그거 아까 이제 그거 내가 넣어놨는데 내가 갖고 있잖아 그 아아 한결 부족해 아 뭐야 몇시 방향이라는데? 몇시 방향이 있냐는데? 마이클 내가 묶여서 그 오른쪽에 언덕에 있단 말이야 오른쪽 언덕에 오른쪽 언덕에 있으시다는데요? 저희 그리고 주사기 드린다고 좀 사망한 얘기 좀 해줘 내가 주사기 드린대요 오시나 받아 여기여기여깄어요 여기있어요 그 뒤에 뒤에 아 내가 가서 줘야겠다 간다 어디갔죠? 가는거야 지금 사람 잡으러 가고 있는거야 두 명? 나하고 천양이형하고 작전 세워서 가고 있어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억울 끌어야겠다 앞에서 야이씨 나도 간다 이씨 나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형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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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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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아서 잡아 그냥 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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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당 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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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구 improved 아.. 하사기 충전 개 많이 했는데 아 스스스 podemosmes nostra 아 frUU 누구амен 말과 사망하는식는 그거 누구거야? 사망하는사건? 아 그 우리꺼야 fiance 아.. 악질들이네 악질들이 아주 그냥 아까 내가 한 대 맞췄는데 그거 맞고 갔나? 야 인간적으로 내가 방송하는데 나 좀 무기 좀 줘 형 줬잖아 석궁 화살이 없어x2 야 화살! 야 나무랑 돌로 만들어 빨리 화살 줄게 기다려 우리 노비가 없어도 내가 나무 주잖아 계속 형 기다려 준다고 돼지야 나무 이제 화살 만들어줘 그냥 화살 준다고 돼지야 빨리 줘x2 나 진짜 나 미치게 싸우고 싶어 나 자 30만발 이거면 충분해 화살 나도 화살 줘 화살 어디갔어? 보물찾기에요 보물찾기 아니 아니 왜 돌 밑에다 떨어뜨려 아 미치겠네 이거 진짜 보물찾기라니 지금 뭐지? 형 룬양 철 녹이고 왔어? 아 아니 못돌린거 같은데 나무가 없어서 나무가 없어서? 어 어떻게 이런일이? 아니 우리 철문 오늘 만들어야 되는데 큰일났네 그것보다 2층에 있죠? 예 2층 뻥 뚫렸는데 거기를 잘 먼저 막아가야되요 그래요? 저기 막아야돼 빨리 2명 있으면 금방 들어와요 아 그걸 어떻게 하자고 머리 위에서 받쳐줘서 점프해서 가나요? 예 그렇게 가요 아 저희가 사실 어저께 그렇게 한집 털었거든요 아 형 그 말하면 걔가 친구 불러올수 있잖아 사망아 고맙다고 전해줘 고맙고맙대 뭔지 모르겠지만 나무가.. 나무가 몇개 있었어? 사망아 나무 있었나? 나 나무.. 먹으러 갔는데 먹고 왔는데 첨바죽 죽어서 없어 그래 우리가 무장을 너무 안가지고 왔어 나는 얘네가 그냥.. 더러진줄 알았는데 10호까지 쓰는 놈들이네 어 그러게 10호까지 있으면 그니까 악질이야 악질 10호에 개깜짝이네 10호에 진짜 문 좀 열어봐요 문 좀 예 좀.. 저녁술상이나 좀 차려봐 나는.. 철집을 해놓고 알겠습니다 손님 들어오세요 손님 들어오세요 둘 집으로 술상 갖고 그래 술상 자 형 잡아 아 들려? 내 말 들려? 안들려 안들려? 쭉 누르고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 야 누가 나무방치였어 나무방치? 아 들려 들려 들려? 들려? 나 안들려? 야 나무방치 있는 사람 야야야야야야야 나 또 왔다 야 정문문 좀 열어봐 야 정문문 빨리 열어 정문문 빨리 열어 열었어 어 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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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왔어 왔나봐 아 얘네들 또 왔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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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미치겠네 이것도 아니 얘네들 왜 우리집을 이렇게 털려는거야 아빠 우리집은 왜 맨날이래 야 활 없어? 활 없어? 활좀 줘봐 눈형 우리 우리 총이 있어? 총 없어 아니 어쩔 수가 없지 이건 천양인 쪽한테 지원 받을 수 밖에 없다 이거는 이야 헉 집에 천몇개 있어요? 천 이게 나댐 천 한 4백개 정도 있어요 4,500개 80개 있어요. 왜요? 2층에 400개 있어요. 2층에 400개 있어요. 망고 봐줘요. 몇 명 있고 어디 있는지. 어쩐지 별풍이 너무 많이 터진다더니. 오늘 별풍 많이 터진다더니 여기까지인가 봐 이제. 항상 그랬어. 지금 저희 집 뒤편에 있나? 어 뭐야 누가 나 끌고 가. 사망아 너는 계속 목숨 걸고 그냥. 너 지금 있는 활 하나도 없어? 활 10개 줄게. 아니 내가 바닥에 더 떨어뜨리지 마. 상자에다 넣어. 아니 여기 있어 여기 있어. 사망아 너는 템 다 두고 가서 나무랑 목재 캐와. 아니 나무랑 목재는 안 돼. 나무랑 돌 캐와. 알았지? 너밖에 지금 노동할 사람이 없어. 미안해. 아 괜찮아 괜찮아. 우리 집은 예사람이야? 근데 나 마체테 하나는 주고 가도 돼? 어 그래 그래. 들고 가고. 옷 벗고 가. 아 옷 벗을게. 옷 다 벗어 거기 있는 거. 다리님 거니까. 응 다 벗어 다 벗어. 신발 바이브니까 개 변태 같아. 아이씨 야 빨리 벗어. 아이씨 야 빨리 벗어 빨리 가. 아 김봉자님 별풍선한 게 고맙습니다. 신발다 뭐. 나무가 필요한데. 아 뭐야 나야 나야 나. 구리코님인데 구리코님. 그 우리 팀 쏘지 마세요. 아이 구리코님은 왜 싸. 빨개 벗는 사람 쏘지 말라 그래. 다 우리 팀이라고. 빨개 벗는 사람 쏘지 말라 그래. 다 우리 팀이라고. 어어 어디노대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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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い? 우리집 뒤에 어디잎? 야 너 꽃게이wd 그러냐? 어어어갔 어 도끼 두 자루 들고 가. 오케이 구리코님 어딨어요? 아 석궁화자는 혹시 달라형? 형? 아.. 자원이나 옮겨 형 똑같은데 R 눌러 R R R 장자라면 아 그러네 그러네 어 루크님 말 가지고 오셨네? 구리코님 뭐 갖고 오셨네? 말 가지고 오셨어 말 가지고 오셨어 어 그래 그래 나무 캐오겠습니다 형 나무랑 너가 돌 캐야 된다 사망아 오늘 너가 바쁘게 움직여야 된다 네? 나무랑 돌 내가 얘기했잖아 어 개 깜짝 놀랐네 누가 쏘세요 어 룬형 어딨어? 나 지금 들어가고 있어 형은 나가지마 그냥 가만히 있어 아니 구리코님 아이템 먹으러 갔어야 됐어 지금 뭐 나무를 2000개 넘게 캐오 쳤는데 아 그래? 그래 아 진짜 고생하셨구나 근데 지금 오발로 오발로 지금 오셨다고 나도 간 거 뻔히 싶었어 도끼 줘요 도끼 도끼? 도끼하고 급조된 시칼 줘요 나도 갔는데 급조된 시칼은 있어요 아 이거 마이크 못 키나 아 마이크 키고 싶어 답답해 미치겠네 도끼 떨어뜨렸어요 도끼 떨어뜨렸어요 오케이 다 녹화왔어요 템? 아니요 쓸모없는거 몇개는 다 빼고 다 두고 갔어요 지금 마이크를 지금 못 켜 내가 아쉽네 도끼님 저 시체 어딨어요? 저 밖에 언덕에 있어요 넘어가서 저희 집 뒤에 언덕에 있던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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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돌아 버린다 진짜 아 개웃기네 오늘 러스트 이 맛에 생명게임 안 와봐 흑 adalah adalah ah 어흥 그전생 훔화훔화기 전에 저렀는데 아아 아아 들려 아 아아 들려 아아 안들려 안들려 아 이거는 설정 바꿔야 돼 재부팅 한번 해야되 쫓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1층에 누가 있어요 1층에 사망하 사망 1층쯤 가봐 나? 사만이 내가 밖에 보냈어 내가 우리 집 1층에 좀 가봐 우리 집 1층 내가 보고 있는데 왜 거기서 우리 건물 지을 수 있는 거 있지 건물적인 차단? 어 차단 풀어봐 알았어 가짜집을 세워서 거기 있는지 가면 안될까? 빨리 풀어봐 했어 했어 안했어 안했어 너 아직 안했어 그러면 원래대로 되어있는거야 지금 부여되어있는거야 사람마다 다른거구나 어 기다려봐 알았어 내가 풀어가면 되는구나 아 저기 지금 인원이 많아서 스카이 파기 힘들잖아 맞아 혼란스러워 이게 낫지 그러면 너무 시끄러서 제 스타일 아니에요 뭐야? 일단 오면 나도 저건 가능해 공격은 가능해 뭐야? 아 깜짝 그렇지 빨리 집 보수하고 우리 다리니님도 내 방송 시청자니까 내가 아이템 빼갈게요 그 다리니님템 잘 써 어 제가 그냥 갖겠습니다 다리니님 찾으러 오지 마세요 저와 관련 없는 사람이라는 점 저는 챙겨드렸다는 점 음 일단 2층 2층 뻥 뚫린 데 다 막아주시고 이코님 혹시 그 곡괭이 가지고 계십니까? 도끼만 두 자루 들어와가지고 이런거요? 그 이런거라면 땅에 떨어뜨려시기 때문에 안보이는데 여기있다 흠흠 야 그래도 여기 이정도면 되나요? 구리코님 이정도 돌이면 되나요? 돌이요? 야 우리 돌 되게 많았나보다 다 썼어 방금 다 썼어? 그 돌 아니라? 형 나무 지금 넣어놨어? 바다 저기 철 녹이는거 해놨어? 아니 안해놨어 사막아 나무 캐오고있냐? 캐고있어 열심히 구리코님하고 구리코님하고 사막이하고 나무랑 돌 캐주세요 예예 원래 여기 딱 누구누구 왔다가 적어야되네 나무님 다리니님 오셨다 다리니님 나 모른다 그타 기방하는 느낌 든다는데 그니까 오랜만에 추억이 그타 기방? 추억의 그타 기방? 응 근데 여기 지형이 너무 좋은데요? 어디요? 어디요? 우리가 침투당하기 지역이 좋지 않습니까? 그게 아니면 뒷산에 나무풀이고 앞쪽에 돌풀에다가 응 감사면 지역도 있고 응 대꾼이지 여기 그니까 우리가 공격당하기 좋다라는 거야 아니면 우리 파밍하기도 좋고 공격하기도 좋고 파밍하기도 좋고 파밍하기도 좋고 우리가 공격당하기도 그만큼 더 좋고 응 근데 이 집이 엄청 크게만 지우면은 공격할 수도 없는데 그니깐 우리가 근데 이틀이야 지금 게임한지 어 시간만 지하면 그니깐 이 새끼들이 지금 우리가 한 3,4일만 기다려줬어도 이렇게는 우리가 안 당했지 어 나 하루만에 이만큼 만들었다 생각해봐 네 어 오늘은 뭐 만든 게 없어 하루만에 이만큼 만든 거야 어 형 누가 문 열어달라는 거 같은데? 다리니님이 많아 다리니님이 아 그랬어? 응 아 형님 저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뭐야 뭐예요 그 영구대 영구대? 아 영구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영구대 하려면 영구대 영구대 옆집 껐어 역집에 영구대 있구나 지금 철조각 1000개 필요해요 1000개 아 철조각 1000개 필요하구나 철조각 1000개 필요하려면 철 녹여야 될 거 아니야 하루에서 총 1100개 필요해요 총 100개 형 영구대 옆집 껐으면 안 돼? 있어요 옆집에? 어 역집에 있어요 제가 들어가서 가봤거든요 아 너 거기 침투했냐? 우리 저기 옆집? 어 그 옆으로 있어 아무도 안 살아 그리고 거기 뭐라고? 아무도 안 살아 아 조용히 좀 해봐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뭔 소리야? 뭐라는 거야? 개소리 뭘 개소리 야 가만 있어봐 야 나 전화 좀 두 명은 죽였어요 뭐야 뭐야 네 합당한 대가를 지급으로 하세요 그럼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 예 어떻게 지급으로 하세요? 아니 할부도 됩니다 할부도 할부도 네 할부도 되니까 그 한번 한번 얘기 좀 해 보시고 예 아니 전화 받아봐 천양아 전화 받아봐 어 여보세요? 왜왜? 천양이한테 전화 좀 받으라고 말 좀 해줘 천양님 아버지가 전화 좀 받으라고요? 아 네 전화 왔다 전화 왔다 전화 왔다 어 여보세요 예예예 제발 다른 용무 중 좀 푸세요 제발 아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지금 게임 마이크를 못 켜 제부팅을 해야지 켤 수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가 없는데 네 그 그냥 그 뭐 텐 달라는 거면은 나가세요 아니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두 명 잡았으니까 그 값 좀 주셔야죠 지킨 건데 아니 무슨 이거는 그거 있잖아 우리 죽이로운 사냥꾼이 있잖아 예예예 사냥꾼이 우리 죽이는 옆에 지나가는 사냥꾼이 아 쟤네들 사냥했으니까 우리 대신 덱가 주세요 이거는 똑같은 거잖아 아니 그래도 어쨌든 합당한 값은 받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쟤네들한테 뺏기나 너한테 뺏기나 달릴 게 뭐야 그러면은 그 룬님 룬님 보고 그 아 잠깐만 룬님 그 수류탄으로 통칩시다 룬님 그 수류탄으로 통칩시다 룬님 그 수류탄으로 통칩시다 응 응 어 끝까지 안 주시는데 끝까지 안 주시는데 안 돼요 우리 절대 안 돼요 나중에 우리 크면 줄게 우리 그 나중에 크잖아 천양아 어 그러면 진짜 은혜 갚는다 어 어 그래 알았어요 무슨 일 있으면 또 성화 한번 피우시고 성화 한번 피우시고 내가 무슨 일 있으면은 내가 바로 전화할게 너 방송가서 시청자들한테 팬티버스러 갈게 그래서 너 딱 보고 갑자기 사람들이 갑자기 입에 걸레를 물었나 그러면은 바로 지원하죠 알았지 어 그래 아이고 뭐 너무 초라해서 뭐 달라고 할 수 없겠다 야 이거 응 그래 우리 지금 C4가 하나야 정문에 아 C4랜다 문이 하나야 철문이 그 철문 하나 지금 깨진 거 있잖아 야 천양아 우리 철 좀 주면 안되냐 화로 녹인 것 좀 없어 그럼 나 따라와 받으러 와 아 그래? 나 갈게 어 따라와 우리 우리 특공대 보낼게 우리 받으러 지금 우리 갈 때 같이 보내야 될거야 아마 어 우리 지금 준비돼 있으니까 어 정문으로 내가 와있거든 우리 정문이야 지금 나갈 준비하고 있어 어 우리 우리 나갈게 우리 같이 같이 따라갈게 다리님 내려와 이제 출발하게 우리 이제 출발하게 우리 여보세요 예? 어 다 집 앞으로 나오세요 집 앞으로 지금 템 준대 아 아싸 그 저기 저기 가서 집에 가서 철 철 철준데 화로 녹인 거 집에 가서? 어 다 나와 다 나와 지금 오히려 템 빼끼려다가 우리가 지금 템 다 먹으러 가니까 우리 싹 쓸어버려 그 뷔페 가는 우리 150km 저기 체육대생들이 알았지? 형 잠시 근데 우리 집을 누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? 주위 누가 돌 캔 사람 있어요? 없어요 없어요 누구 있는데 주위에 그러면 누구 있다고? 죽게 죽게 잠깐만 아니 그 저기 사망이하고 나하고 갔다 올게 알겠습니다 사망이야 나하고 룬형하고 갔다 올게 구리코님 집 지키세요 지금 어 들어오세요 이제 화이팅 어차피 있는 거 다 주시면서 잠깐만 있어봐 내가 위에 상자 하나만 절차고 갈게 아니 지금 바로 가야 된대 쟤네 아 그래 알았어 갈게 지금 안에 천양족 있어? 어 있는 거 같은데? 아 그래? 아직 안 갔네? 다행이네 바로 그것만 저거 하고 어 가자 어 나 칼 박혔다 갈 준비해 빨리 갈 준비해 아 나 칼 박혀 저희 출발합니다 안 가질 거면 저희끼리 가요 아 아닙니다 출발한데 출발한데 빨리 와 빨리 와 아 진짜 인생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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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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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GG 알파벳 G 아 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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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템워드로 가자 템워드로 가자 응 야 우리 세명 가는거지 우리 어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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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구경합시다 거 구리코님 한 번 몇 개 훔쳐오자 구리코님은 집 좀 잘 봐주세요 노력은 할게요 예예예 네 무슨 일상